야 드래곤을 기절시킬 수 있다고? 아이씨 자 안녕하세요 전첩입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죠 아이 광감정 차차차차 어 이건 엘이네 어 여기는 맵이 얼마나 큰거지? 일단은 아 알 수는 없고 미 획득 아이템이 5개 미 획득 아이템? 획득 아이템이 뭐지? 이건 뭐지? 약.. 악한 기운이 느껴진 결계래 들어갈 순 없어 자 광고는 다 봐줄게요 자 홀리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180개 이런거 광고 다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격력이 많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편집해서 들어갈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어 그래 이거는 미 획득 아이템이 아니네요 뭐 획득 아이템이 있다는거야 쳐 쳐 쳐 쳐 내가 좀 오랫동안 때리잖아요 어 뭐야 어 뭐야 아씨 아퍼 아쉽다 아파 어 이것도 봐주고 자 다이아몬드 좋았어 까봅시다 뭐가 길이.. 1차 떨어지고 왔었어 이게 미 획득 아이템인거 같아 1차 석양 석판 좋아요 어 잠깐만 맵에서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아파 자 이것도 봐주고 아 다이아몬드 많이 모았다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어 어 야 21 달았어 즉시부활 아 이 자식이 야 피가 너무 많이 닿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지금 해놓자 어 두개 해주고 암어도 두개 해줘요 업그레이드가 점점 좀 비싸지고 있어 아 확실히 공격이 업그레이드하니까 데미지 차이가 있네 세이브 해주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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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암정이 너무 많은데 이거 자 이거 에너지도 먹어주고 자 세이브 좋아요 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 일단 위로 한번 어 다가 다가 이거 뭐야 뭐야 어 위로 못가 뭔가 이거 이중점프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지 루크 오 위대한 모형가요 이 불쌍한 떠돌이 영혼의 서글픈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그래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부탁이네 어떻게 구해달라는거지 유골 유골항아리를 찾아달래 오 진정하시게 영사여 자 갱도열차를 타고 나가는 길뿐이야 자 갱도열차를 타고 나가는 길뿐이야 하지만 그 앞에 결계가 이 길을 맞고 있지 안그런가 아 누군가가 결계를 쳐놓은거네 어 이거 뭐지 스킬북 더블점프 오 좋아요 더블점프를 할 수 있구만 이렇게 오케이 어 뭐야 개단단해 뭐지 아니 또 이 결계는 통과할 수 없어 하나 둘 아 너무 아프잖아 아 아 이렇게 벽을 탈 수가 있다고 뭐야 이렇게?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이아도 계속 모아주고요 어 이거 뭐지? 아 SP 올라갔다 근데 지금 스킬이 없는데 자 이쪽으로 돌아가주고 어 크리티컬이 가끔 터지는게 너무 좋아 그지가 땜 광고들 어 스틸엑스 잠깐만 나 지금 레벨을 몇개는 야 야 나 이거 이거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이거 공속 한번 볼까? 아 공속 느려 공속 느려 지금 데미지 9짜리 이게 훨씬 낫죠 어 비슷하긴 한데 이거 괜찮아 어 아래 뭐 사신같은거 있어 어 어 크리티컬 어 야야야야 어 야 미쳤는데 어 크리티컬 터지면 탁실까지 올라가긴 해 자 위쪽도 한번 가져야겠다 근데 나 여기 갔다오지 않나 어 아직 안갔어 아직 안갔어 아 어 야야야 피달았어 어 야 C 야 피었다 아 생각보다 광고 상자가 많은데 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야겠다 어 아 아 c 오케이 이렇게 어 야 어 야 최대 HP 올랐어 됐어 이정도면 어 이건 뭐지 아 횃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여기는 자 이것도 먹어주고 어 횃불이다 장착해줘야겠죠 장착이 되네 자동 장착인데 어 갈 수 없어 아 갈 수 없어 여기도 좋아 이렇게 아 아 맵 진짜 크다 차차차 아이고 어 아이씨 이거 벽 점퍼가 되는거 되지 않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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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피해주고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가져온 다음에 이차 야 광고 함정 개많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좋아 이렇게 광고도 봐주고 공격력이 좀 더 공격력이 좀 더 쎄야겠어 계속 왔던데 가는거 반복하는거 맵을 좀 봐줘야겠는데 저기 위에 뭐가 있어 여기를 가려면 여기 갔다가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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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되는데 가는길이 이리로 가야되네 어 맵으로 아 잠깐만 아 유골항아리 어 유골항아리 발견했다 갑자기 생둥맞게 여기 여기도 한번 둘러봐줘야겠다 자 광고 자 타이안 많이 모아놨다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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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령 비켜 좋아 가줍시다 아이씨 잠깐만 광고 함정이 너무 많은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연속으로 못 가는구나 오케이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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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면 근데 갈 수가 없는데 일단 아 저거 그냥 포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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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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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도 깨는데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 어 잠깐만 저 상자가 있던데 저 이미 먹은건가? 아 먹은거다 이미 먹은거죠 오 야야야야야야 자 유령 어디있었지? 유령 아래쪽에 있었나? 자 이쪽으로 갑시다 세이브해주고 피 채워주고 그래도 뭔가 피를 채워줄 수 있다는거 있어서 다행이네 좋았어 유령 자 결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정명의 방울이 있었는데 정명의 방울은 내 몸속에 간직하고 있다고? 장난하나? 오 야 보스야 아이 야 이 사기꾼 자식 야 뭐야 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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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안돼 뭐 이씨 아야 유령 유령 안 죽어 이거 다 죽여야 돼? 내가?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이거 죽겠다 이거 이거 너무 많은데? 어어? 아 야 이건 너무 어렵잖아 야 이거는 못 깨겠는데? 불러오기 스테이스로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공격력 16 16이면 좀 되지 않을까? 이거 한 나라도 맞으면 안 돼 차차차차 오케이 여기서 애들이 피해가 나오거든요 피해 나와 미사일만 안 맞으면 되는데 아이씨 그래도 체력이 회복이 된다 야 점점 쎄지고 있어 얘들이 유령이 오 야 너무 아프잖아 아 지금 풀문이라서 그래 풀문이라서 야 피가 차네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버티면 되겠다 좋아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이렇게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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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 좋아 피아사나 안 들었다 좋아 으 짜자자자자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좋았어 자 깼죠 자 홀리소울 불사의 거울을 가진 영혼의 혼의 결정체 자 정령의 방언도 나왔고요 오 결계 소멸 좋았다 한 번에 한 챕터씩 깨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다음 방으로 가기 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세이브 해주고 어 야 근데 풀무니까 오 야 야 야 야 개 아파 진짜 풀 아이스린 이게 린은 뭐죠 아 이것도 뭔가 게이지가 있어 자 가는 길이 어 어 일로 가면 되겠는데 하차 아 근데 데미지 오 야 크리티컬 터지면 미쳤다 이거 데미지 어 뭐야 자 열차죠 어 꿈쩍도 안 한대 어 저 도둑여자 간빵에도 너빵 어 얘 어떻게 탈출했대 인증 받은 수련 마법사래 넌 대마법사 아니네 그러면 넌 무슨 짓을 하려고 이거 자 갑시다 아 이거 뭐야 아 설마 설마 야 드래곤을 기절시킬 수 있다고? 아이씨 에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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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완전 이거 굴치 덩어리구만 자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